야외 바베큐 여보 여기가 어디죠? 여기는 천안에 있는 파라프라라는 야외 바베큐장입니다 예 자 여기가 파라프라입니다 우와 생각보다 넓다 여기 비용이 어떻게 되죠? 여기 카바나랑 텐트 있는데 저희는 카바나 해가지고 2만원입니다 2만원 인당? 아니요 그냥 장소당 아 그래 나머지 고기라던가 음료같은거 사야되고 고기는 필수 구매죠? 네 좋습니다 이것도 텐트 못지않게 괜찮다 그리고 수영장에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 있네 네 애기랑 애기가 좀 어리면 여기가 더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네 난 저녁도 기대돼 그러니까 저녁에도 이쁘던데 여기? 프램펄링도 있네요 애기들이 놀 것들이 은근히 많다 애기들이 많이 와서 여기 아기의자 같은 그런 애기들을 위한 것들도 되게 많더라구요 저기 튜브 렌탈하는 것도 있나보다 응 맞아 튜브나 구명조끼 애기들 아쿠아 슈즈 그래서 몸만 와도 돼요 즉흥으로 바로 와도 먹을거랑 입을거 다 있으니까 밥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겠습니다 호로록 귀여워라 애기가 이렇게 수영하는거야 오 잘간다 오리같아 오리 와 깊으니까 튜브타기도 좋고 좋네 그러니까 나 허리까지 좋아 그러니까 이런 날 보통 그냥 놨잖아 완전 그냥 무릎까지만 오게 하는거 애기들만 놀 수 있게 해 놨는데 여긴 어른들도 좋아하겠다 슈웅 엄빠도 행복한 여행 아 귀여워 튜브타니 이쪽에 해줄까 슈웅 귀여워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무 귀엽 수영아 너무 사랑스럽다 어떡해 수영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따뜻하지 여기는 온수풀도 있네 아구 귀여워 튜브타니 어렸을 너무 귀엽다 한 발 두 발 가는거야? 물 튀어 그치? 물 튀어 그치? 아구 아구 우와 잘했다 힘들면 말해 튜브탈 수 있으니까 튜브타는데 튜브탈까? 아 좋다 아 행복하구만 올해 제대로 된 첫 물놀이 아니야? 그러네요 그치? 아빠 높게 높게 한번 해줄까? 네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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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요?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여기 손이 손 봐봐 오 즐길 줄 알아 우와 우와! 귀여워 귀여워 azzi 그럴까? 여기 속 들어간다 우리가 용기있네 현이 이렇게 도전 시작! 발단! 여기 주민 안 들어가게 돼 우와! 역시 볼게 불에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 우리 딸아 우와 초은이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똥 튀어 지금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중심도 잘 잡네 초은이 이만큼 점프할 수 있어? 이만큼 점프해볼까? 맞아 초은이 조그마해서 아직은 못하지? 조그마해서 못하는데 너무 귀엽다 귀여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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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다 저런다 하나 둘 셋 해줘요 하나 둘 셋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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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귀여워 새롭게 논다 되게 MG 스타일인데 뭐야 이거 MG 아니죠? 우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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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이야 초은아 이거 봐 고기들이 엄청 많아 목살이랑 한돈 세트도 있네 맞아 목살이랑 삼겹살 한정살 있는 거 같은데? 어 세트 두 개 먹어도 되겠다 시자도 있고 요런 음식으로 여기 소세지도 있고 꼭 소스까지 다 좋아해요 화도우랑 김치랑 맛있어 초은아? 응 그새 못 참고 소세지 먹어버렸어 응 그렇지 씹으면서 불을 짜고 기가 막힙니다 이야 맛있겠다 소리봐 짠 거의 포차 비주얼이다 자 어때? 맛있어? 맛있어 여보 맛있어 맛있어 다행이다 아이고 행복하네 어때? 맛있다 부드럽지? 근데 고기 괜찮다 이게 응 자 차렷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랑 라면이랑 맛있게 맞네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요 여보 얼른 먹자 넷 맛있게 전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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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 고 점핑 아예 점핑 아예 너무 귀엽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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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이 노래도 해줘 점핑 이야 또 예뻐라 콩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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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좋았다 너 아빠가 너무 좋아 너 야간평뎅이도 되게 좋다 아빠 수고 할거야 그거 할거야 낮에는 덥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저녁때니까 너무 좋은데 너를 끌려 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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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자 그치 자 흔히 해파리야 해파리 흐헤헿 으흐흐흥 그러네 발 쪽을 엄청 열심히 추고 있어 아이다 아이다 아 아 아 아 여기는 천안의 파라프라 입니다 파라프라 너무 좋았었구요 생긴 지 얼마 안되가지고 수톱 너무 깨끗하고 간만에 진짜 재밌게 놀았네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 우거운 사 beeps 메뉴 식 stamps 천안의 proszę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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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